요거 중요합니다. 막목이 이 부분에 쉽게 잘 걸립니다. 이걸 덮어줘야만 투망 꼭지 부분이 훼손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에 스프링 형태로 되어있는 감아놨는거 다 덮고 볼만 남아있어야만 여기에 투망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스프링을 감지 않으면 스프링 모서리에 걸려서 이 부분이 코가 나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수제 투망 손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할 물건은 손줄이 있습니다. 수축추부 6mm 입니다. 다이소 가면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래입니다. 이 도래 사이즈는 투망 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수제 투망에 한해서 1 슬러시 10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가위 종류입니다. 순간접착제 사용을 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사 실입니다. 3호 정도 되면 좋습니다. 가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수축추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풀리지 않도록 자릅니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접은 상태가 여기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꺾었으면 앞사실로 두 번 정도 묶어놔서 짧게 잘라 놨기 때문에 경심을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풀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잡고 잠시만 잘라줍니다. 1cm 정도만 감아도 여기 남은 것은 잘라줍니다. 수축추부를 갖다 댑니다. 이것은 발라도 되고 안 발라도 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발라보겠습니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돌리면서 여기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라이터로 너무 많이 구우면 오히려 탑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넣고 끓입니다. 이 부분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합사 손주는 이게 움직이지 않아서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은 합사든 경심이든 방법은 같습니다. 이 손목에 걸치는 부분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도래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당겨서 쉽게 풀릴 수 있는 정도 자르고 도래를 넣습니다. 그리고 끝을 반칙입니다. 그리고 끝을 반칙 풉니다. 약 3cm 정도 그리고 끝입니다. 끝을 반칙 풉니다. 이거 역시 한 번 정도 묶습니다 1cm 정도만 이렇게 해도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 수축추버를 어디까지 집어넣느냐 여기까지 넣으면 여기에 투망이 꼭지부분이 여기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덮어야 됩니다 스프링 부분까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돌아가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거 역시 한방울만 하면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막목이 이 부분을 쉽게 잘 걸립니다 요걸 덮어줘야만이 투망 꼭지부분이 훼손이 없습니다 끝부분은 손으로 돌려서 요렇게 하면 다 돌아갑니다 손줄 부분은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은 투망 꼭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축추번데 요 매듭까지 덮어줘야 됩니다 매듭을 길이를 대고 여기에까지 해서 요 돌에 스프링처럼 감안한 쪽까지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먼저 손줄 쪽으로 손줄 쪽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빨래줄 1mm에서 2mm 부식되지 않는 라이롱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 넣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교차가 되도록 넣습니다 이렇게 땡기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에 묶으면 매듭이 굵어지기 때문에 묶지 않습니다 땡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에 합사실로 이 매듭 여기까지 묶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한번씩 묶어주는 형태로 아주 매듭 가까이 도착합니다 이렇게 공간에 도착하기 공간에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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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로 감아도 이게 터졌으면 터졌지 여기에 풀리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도래는 투망을 사용하실 때 오래 사용하신 투망 같은 경우에는 이 도래를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수축축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살짝만 하겠습니다. 여기 없는데 끝까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가만한 쪽까지 덮어야 됩니다. 이쪽 투망 쪽에 수축추보 사이즈는 투망 마다 다 다릅니다. 손으로 짠 수제 투망인 경우에는 8파 입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8파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10파이 정도 되면 여기서 수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게 작은 것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할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살짝만 합니다. 살짝만 해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에 감안한 스프링 형태로 되어있는 감안한 것 다 덮고 요 볼만 이렇게 남아 있어야만이 여기에 투망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스프링을 감지 않으면 요 스프링 모서리에 걸려서 요 부분이 코가 나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